안녕하세요. 저는 아카데미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. 아침에는 레인드로프가 되었지만, 오늘 날씨가 불가능합니다. 행복합니다. 바이치에서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리버스 브리딩으로 돌아왔습니다. 오늘의 스트레칭은 아닙니다. 조금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. 몇번을 울려했습니다. 몇번을 울려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근데 이게 너무 많네요. 내 몸의 배가 더 낮아졌어요. 10분 후에 확인해보세요. 몇 번 더 확인해보세요. 몸질 회복에 관한 것 같아요. 10분 후에 확인해보세요. 10번 정도, OK? OK, let me check with the 3rd round. 10 seconds to take a rest, and then, OK. 2,000,000. 1,000,000. 1,000,000,000. 1,000,000,000,000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내일은 더 더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. 그래도 조금 더 더 한가봐요. 내일은 그냥 그냥 퇴근하고 싶어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!